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제 매수가 얼마이든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워크에 약 290억치가 있습니다. 그렇지요? 창고에 창고에 250억이 있습니다. 그렇죠? 다음 펜텀에도 돈이 있습니다. 아 창고 안 눌러도 괜찮다. 펜텀에도 250억이 있습니다. 그렇지요? 다음 쉐도어에도 돈이 있습니다. 쉐도어에도 250억이 있습니다. 다음 은 없습니다. 요렇게 1040억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